네 저희 인사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헬로우 비너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세요. 박수 한번 보내세요. 지금 헬로우 비너스를 보려고 여기 앞에 애들 보이죠? 애들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독한 것들이에요. 정말.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 저희가 여기가 서문 시장이에요. 한번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죠? 나중에 시간 되면 여기 가면 야시장이 전국에서 최대 교구거든요. 요 바로 요 천막 보이는 뒤로 딱 가면 야시장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니까 가가지고 한번 맛있는 것도 한번 더. 아 네. 시간 되면 꼭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길에 맛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진짜 맛있는 거 많으니까. 파전도 보이고 막. 비오는 날에 파전이죠. 아아아아아아아아 파전에 뭐죠? 파전에? 그렇지 그렇지. 정말 어르신들한테 딱 적합한 우리 걸그룹 아닙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박수 한번 이런 데 줘야죠. 줘야죠. 네. 그럼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서문 시장은 글로벌 대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2일차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어르신들도 많고 우리 또 팬클럽 애들도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한번 와주셔서 고맙다고 인사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헬로비너스의 라임입니다. 서문 시장 글로벌 대축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그리고. 네. 저는 헬로비너스의 서영입니다. 이렇게 비오는 날에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즐거운 추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한다. 그리고. 아유 부담드네요 이제. 하하하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헬로비너스의 막내 여름이라고 합니다. 아유 이렇게 고생 날씨에도 이렇게 앉아서 저희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점점 지금 압박감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다음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헬로비너스의 리더 엘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녕하세요. 저는 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네. 저 이거. 이 행사가. 네. 많은 외국인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응원해 주는데. 우리가 박수도 우리도 보답해 줘야죠.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고. 네. 네. 제가 또 여기 키 제일 크신 분 옆에 서가지고. 좀 빨리 다 뒤지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쨌든. 기분도 좀 더럽고요. 내가 키가 작아가지고. 어쨌든. 계속해서 또 다음 곡도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곡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 다음 곡은 끈적끈적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박수 끈적끈적하게 좀 쳐주세요. 알겠지요? 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시고. 다음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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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